저는 아까 만들었던 죽을 여기다 스톱해가지고 구워놔요. 죽을 여기다가 넣어서 그래서 굽는다고? 버터에? 네. 나쁘지 않겠는데? 서양식 오징어 순대일 수 있어. 네, 네. 오! 저 한 가지 업그레이드 할까요? 오마이갓! 있는 재료 그대로! 한 번 해보는 걸로. 맛은 있을 것 같아, 또. 오, 이 부분은 집을 하나집에서. 이건 잔뜩 차보다는 삐저나우실 거든요? 집에서 이쑤시게 하는 거니까. 그 안에 머리 부분에 모양을 딱 잡으신다고 요리는 없으니 모양이 절반이야. 맥주와야구 오징어와는 조금 잘 어울려요. 특히 버터구이 오징어. 그리고 오, 벌써. 네 오징어 버터구이 됐나요? 그러니까 오징어 순대 버터구이지 미국식 버터를 썼으니까 아 예 와우 뛰어나온다 소세지가 밖으로 와우 와우 어 진짜 오징어 순대가 됐는데? 이거 치미츄리 소스라고 하거든요? 어 고수랑 이탈리안 파슬리랑 레몬주스 초생강 약간.. 예 왜 박수들 치고 날래야? 아 아주 저렴한 오징어인데 갑자기 탈바꿈했어 으흐흐흐흐 아 아 아 아 아 아